다니엘 씨, 스티브 씨 언제 온다고 했어요? 곧 온다고 했어요. 제시카 씨는요? 제시카도 거의 다 왔다고 했어요.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냐고 물어보는데요. 한 10분 후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네요. 스티브 씨한테 서둘러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. 아, 스티브 씨 저기 오네요. 제시카 씨도 오네요. 다행히 버스를 안 놓치겠네요. 그러니까요. 버스 오네요. 탑시다. 다행히 버스 오네요. 다행히 버스 오네요.